너가 누군지 모른다. 뭘 하는지도 모른다. 하지만 네가 조달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거다. 무슨 기회냐고? 조달청 유튜브에 출연할 기회. 이름과 별명의 조달이 들어가는 사람. 회사에서 조달 업무의 달인인 사람. 조달과 특별한 추억, 인연이 있는 사람. 네가 조달이라면 반드시 기회를 잡아라. 그렇지 않으면 아이패드를 놓치게 될 거다. I'll find you and I'll give you. Good luck.